피워누 설화야 설화 설화 안녕 아니야 아니야 설화야 울지마 안돼 안돼 뭐 하아 오늘 오빠랑 재밌게 놀까 까꿍 ca 서러워 다시 가볼까? 괜찮아? 아니야 울지마 아니야 서러 울지마 와 ba 아니야 준하 앞으로 와봐 얼굴에 보여줘 안뇽 아 눈물 눈물을 해 감사합니다 난 너 잘했어 저예요 어어 엄마 좌절했어 안 돼 안돼 설화야 애를 계속 정복을 지키면 어떡해 저는 일단 설화의 프로필을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죠 원래 지피직이면 백전백성이라고 물론 상대가 적은 아니지만 한번 설화에 대해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화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화입니다 설화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화입니다 키는 놀랍게도 75cm 이 나이대에 치고 굉장히 큰 키가 아닐까 하지만 이 조사가 언제 했을지 몰라요 실시간으로 클 수 있어요 눈에 띄게 커요 눈에 띄게 175cm 몸무게는 9kg 형준 씨하고 비슷하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특징 한번 읽어주시죠 특징이 같잖아요 지금 네 아 귀여워 진짜 귀엽긴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To do list 자 1번 이웃이 직접 만들어서 먹여주세요 굉장히 심하군요 네 두 번째입니다 분유를 먹여주세요 어제 배운 그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힘들기 그리고 낮잠 푹 재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본인 말고 설화요 네 번째입니다 설화 300일 기념 사진 찍어주세요 어? 설화가 이제 뭐 300일인가봐요 그리고 가장 힘든거죠 네 재밌게 놀아주세요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데 네 설화가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재밌는데 설화가 아니야 설화 일지를 써주세요 일지?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 일기 써요 진짜로? 네, 저 써요 있어요, 노트가 그럼 보여주라 비밀 위기예요 진짜 손으로 써? 어, 나 손으로 다 써 어, 나 손으로 다 써 발로 쓰지는 않으면 일지였죠, 그래도 일지는 제가 쓰면 되겠네요 손으로 쓰지 별로 써 일지는 제가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노출 금지 유튜브, TV 등 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응 절대 이 문명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저희의 손으로만 그렇죠 설화야, 재밌게 해드려야죠 볼 브랜드입니다 아, 그 노출 금지인 거예요? 네 설화가 나오면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라이브 방송하려고? 라이브 방송하려고? 라이브 방송하려고? 이 모든 걸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럼 이제 설화가 좋아하는 거 네 분유와 이유식을 먹을 때 재롱 전치가 필수래요 솔직히 설화 뺏은 가정입니다 또 춤춰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오, 작죠 설화를 막고 누가 또 애기가 돼서 어 어 이때 신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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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야 아, 야 너무 예뻐 야, 되게 포커페이스야 약간 아아 이렇게 웃으시는데 아아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다음 거, 다음 거 그리고 잘 때는 별 앤 섬집하기가 좋대요 아, 작은 별이구나 별 작은 별이 뭐야? 별 작은 별이 뭐야?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됐어 잘생겼겠네 살짝 쟤네는 뭐 하는 거지, 살짝 이런 눈빛이 야, 동요를 그렇게 만들어야겠지 가리톡스러운 눈빛이었어 오늘 얼마나 먹었고 이런 거 다 잡수다 얼마나 먹었고, 어떤 걸 좋아했고, 무엇을 싫어했고 눈물을 면밀히 흘렸고 이미 한 세 번 봤거든요 채집해 주셔야 돼요, 눈물, 채집 자, 파이팅 한 번 외치고 락터 서라 파이팅으로 옵시다 하나, 둘, 셋 락터 서라 파이팅 춥시다 아, 근데 되게 잘 놀아준다, 다들 주연이가 생각보다 되게 잘 놀아줘 우리 대신 놀아줘 비슷해서 그래요 주연이는 비슷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 야, 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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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 아, 야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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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서라의 식사 시간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액디시 파이팅 서라 파이팅 땅콩? 에뛸, 앙, 앙 우와 사라의 털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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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삼촌이 신기하게 생겼구나 신기하게 생겼구나 내가 봐도 신기하게 생긴 했а 내 입으로 소리 내거나 파이팅 피티박스 보여줄까? 니가, 니가 리듬 너 어? 오, 이게 뭐지? 오, 이게 뭐지? 오, 이게 뭐지? 오, 이게 뭐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팝, 팝 팝, 팝 팝, 팝 팝, 팝 팝, 팝, 팝 팝, 팝 우와, 15초 고마워, 선생님 우리 이 팝줄을 보여줘야 하나, 이 팝줄을? 어, 우리 한 번 그러면 신곡 들려줄까, 설아야? 신곡 이 팝줄 한 번 보여주자 프리킹 배드라는 신곡을 한 번 신곡을 들려줄게, 설아야 아, 근데 이 노래는 그 가사는 하면 안 돼 취약 아동님께 살짝 건전지 않는 연주 만화 돼, 연주 만화 하이 피츠로 해야 돼, 대신 하이 피츠로 옥타브 하나씩 오죠 설아야, 듣고 평가를 해주길 바랄게 우와 듣고 싶지 않아? 자, 시작하시죠 일단 비트박스도 빨리 봐 이목을 끌어, 이목을 끌어 뜨구뜨구뜨구 찌끔쿵팍이 안녕, 설아야 설아야 귀여워 아, 귀여워 설아야 귀여워 어? 뭐지? 휙 돌아갔나 이것들, 날 귀찮게 하지 마라 설아야 뭐? 잠깐만, 잠깐만 그거 어떡하지? 나 머리가 거덜라고 지독한 두통 지독한 두통 지긋지긋한 두통 오 그렇지,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오, 야, 윗몸 일으키기를 벌써부터 권일이 형, 그 자질이 있죠? 재능이 있다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있어 너 카메라 주시고 카메라 삼촌이 좋아? 우리보다 더 감독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자, 야 우리 좀 방침을 쓸 때가 됐어 우리 다음 거, 다음 거 빨리 준비해 셀카, 셀카가 좋아 이 삼촌 누구야? 아까 설아가 작은 작은 씹어먹던 삼촌 종이 삼촌 종이 삼촌 그렇지, 그렇지 종이 삼촌 종이 어? 온다, 온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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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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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야, 손 안 뛰어 벌써, 벌써 끝났다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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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보여줘 울었다 지금은 아주 잘 오는 것도 맛있다 어, 잠깐만 멈추면 안 돼 스타들 준비했지 스타들 준비했지 스타들 준비했지 드디어 이걸 스타들 준비했어 스타들 준비했어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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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걸 위해서였네 100만원 김칸을 좋아하는 11시까지 기록이 맞ら 2만원 3만원 4만원 2만원 5만원 3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이 2만원 4만원 3만원 1만원 2만원 3만원 3만원 어흥? 노트다운 띵글린 종이 울렸대 내 입마해 하자 하자 고리 아가 안녕하세요 우리 설아랑 또 한 달 동안 수업을 했었어요 설아가 방긋방긋 잘 웃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설아랑 재미있는 수업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설아 선생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랄까 선생님을 만나면 예쁘게 인사해 올라가는 손 내려오는 손 아 이거 기억나 빙글빙글 돌려서 배꼽손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와 여기 동물 친구들이 아주 많아 그런데 누가 멀리서 날아와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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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이빵 나도 나의 날 수가 있어요 하하하하 선생님한테 지켜보단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어디지? 여기는 숲속이에요 와아 숲속으로 가서 누굴 만날까? 양념이 있어? 오! 짜잔! 짜잔! 어머니! 하하하하하하 우와! 어머니! 정의의 똥꼬 파워! 우와! 중요하지 저거 그러면 이 장면을 아빠 장면을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네 수고하십시오 아버님! 아버님이다 갱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요? 잘 건위형을 안 봐 오오 오오 하아 네가 준 장난감 자동차는 아주 좋았어 오늘은 어떤 장난감이야? 없어 너한테 줄 장난감은 없다고! 없다고! 갱이가 겁나지 않았어요 하다 났는데? 아빠가 가르쳐준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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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파워! 똥꼬 파워! 똥꼬 파워! 과략근! 과략근 하하하하 똥꼬의 힘을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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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친다 하다에게 뽀뽀를 돌려줘 정의의 똥꼬 파워! 정똥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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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까? 짜잔! 뭐야? 이게 뭐야? 꿈뚫꿈뚫의 벌레 꿈뚫꿈뚫의 벌레 꿈뚫꿈뚫 아기의 벌레 오! 갖고 싶어요! 우와 만지고 싶어요!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하아 하아 하하하하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시도해보는 주단 씨입니다 또라야 안녕?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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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투네 벌레 안녕 안녕 또라 오늘 처음으로 또라야 안녕? 하하하하 땅 차가워 또라야 안녕 또라야 여기 벌레가 있어 가려버려 하하하하 내 벌레가 배가 고프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여기 삼촌 나오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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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살라야! 너무 고파! 아! 어! 살라야! 너무 고파! 앗 앗 앗 쌀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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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아아 배부르다 아아 안녕 근데 이제 입싸도 잘 먹었고 반준형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하슬아파슬 아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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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나 들어왔게 어머 이 나이대에는 어떤 감각이 제일 예민해요? 지금 듣는 감각 듣는 감각이에요? 소리에 대해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게 이렇게 찰찰찰하면 다른 데 보고 있던 아이도 딱 여기를 보거든요. 오! 손가락을 집어서 하는 게 머리가 똑똑해진대요. 손 많이 써야지, 손 많이 쓰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주연이! 그렇지! 또 뽑아! 우와! 또 뽑아!x2 수원 100점! 자, 이제 9500점 한번 해볼까? 3점보다 똑똑하네! 9500점! 200점! 자, 이제 영어 100점 해볼까, 영어 100점? 3점 100점 만한 적 없는데 영어 100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최고야! 올백! 와, 올백이네? 우와! 그러면 우리 헤어질 때도 멋지게 인사를 한대! 자,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선생님과 헤어질 때도 멋지게 인사해 올라가는 선, 내려가는 선 빙글빙글 떠올려서 배꼽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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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야, 설화야, 삼촌이 바벨컬 알려줄게 바벨컬 알려줄게 아니, 그런 거 알려주지 마 정수, 정수, 정수 씨 우린 어딜 가나요? 앗, 박스 갑니다 사진 꾸미로 어떤 거를 살까요? 어떤 거를 살까요? 그건 가서 볼래요 좋은 생각이야 원래 계획 안 세운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ISFP, PPPPP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우리 함께 이제 출발할까요 Let's go 아,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어린 아이를 보는 게 처음이에요 정수 씨는 되게 능숙하시던데요 제가 애기 안는 걸 좋아하는데 애기가 오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이, 뭐 저도요 저희가 02년생도 못 돌보는데 뭐 02년생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열심히 해봐야죠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먹는 거 훈련하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놀랬어요 다 차라 다 차라 다 차라 잘꾼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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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를 쳤다 서라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분유를 타볼 건데요 그렇죠 사실 어제 분유 타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청단으로 한번 타볼까 합니다 아... 분유 머신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는데 아, 절대 제가 못 타서 그런 거 아니고 아, 있으니까 있으니까 기술은 사용해줘야죠 기술은 사용해줘야죠 그렇지, 서라야? 다 와보겠습니다 서라는... 아니, 강은이는 서라 밥을 타고 저는 서라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시고 잘 섞였으면 공기를 다시 한번 빼주고 꽉 닫아줍니다 꽉 닫아줍니다 꽉 닫아줍니다 꽉 닫아주시고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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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다 됐어? 벌써 다 됐어? 이게 기계입니다 자... 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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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삼촌 주고 맘마 자... 여기 보이는... 이게... 인중 쪽으로 와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입천장으로 가게 해서 아...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소리 나네 잘 먹는다 저희가 이유식을 만들러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고구마, 사과, 플레인을 넣은 요거트 이유식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감자, 브로콜리, 양파, 양파 설아는 무슨 맛으로 먹으라고 이유식은 그렇게 맛으로 먹는 게 아니래요 식감을 익히고 그런 거 씹는 거 훈련하려고 먹는 거지 그래서 그나마 맛이 있는 요거트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트를 고른 거예요 네, 한번 가봅시다 파야 될 재료는 야채 쪽으로 가서 감자, 브로콜리, 양파, 고구마 이라는 게 있어요 브로콜리 여기 있어요 손질돼서 안 파나? 이것도 그나마 손질된 거야 이것도 잘린 거야 맞다, 이거를 또 그리고 잘 씻어야 된댔어 이거 안에 그 애벌레가 되게 비슷한 색깔로 자라고 있어서 단백질 섭취를 할 수도 있대, 이거 먹는 잘 사야겠네 브로콜리도 샀고요 그다음에 감자 사야 돼요, 감자 저기 있네요 큰 거 두 개 하자 큰 거 두 개? 근데 막 감자 두 개가 필요한가? 우리도 뭐 쪄 먹자 아니, 뭘 감자 쪄 먹고 밥 먹자 감자 쪄 먹을 거면 하나 차량 해야 되잖아 쪄 먹자, 조그만한 거 하나 해서 그래 서라만 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사면 돼 일단은 그럼 밥을 좀 사볼까? 밥 뭐 먹을래? 네, 저희는 아틱박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이 오늘의 콘셉트를 들어가서 확인해볼까요? 오늘 콘셉트 뭐가 좋을까요, 일단? 인형을 아까 강아지 인형을 먼저 찾자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네, 인형이 강아지 인형 좀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을까? 여기 있다 그때 시바견 두 마리라 했잖아요, 맞죠? 얘도 시바견 형, 벌써 비디를 뜯으시면 안 돼요 뜯겨지네 얘가 나오고 싶나 봐요, 얘가 빨리 오늘은 저희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랑 동그리 동그리 오케이 서라 이제 300일이잖아요 맞아요 생일 축하 같은 생일은 아니지만 우리 이런 축하할 때 쓰는 이런 거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런 거 해피 버스데이 같은 거 아, 이건 머리핀이라서 서라한테 꽂기는 좀 힘들겠네요 아 어? 근데 우리 팀에 최고 기우미가 또 있잖아요 누구요? 정수 씨요 오늘 서라가 최고 기우미 아니었어요? 최고 기우미 감사합니다 어, 하실래요, 진짜로? 좋아요, 리본 배지 서라 이거 오늘의 주인공 채워드릴까요? 어? 리본 배지? 어,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왕다이아 반지가 있는데요? 이거 괜찮네, 이게 공 18마리 다섯 집에 있어 아빠 곰찌 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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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게 뭐지? 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걸까? 눌러볼게 한 번 어? 찌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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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서러워 다 됐어, 다 됐어 에이, Dance 우지마 зд Color 으아 oraz 아ten 아아 아아 아클 아아 아으 아은 부any 아은 한글자막 by 한효주